미얀의 캠 미얀의 캠 미얀의 캠 아 죄송해요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밝게 웃는 것도 미얀의 캠 미얀의 캠 미얀 캠 미얀 캠 미얀 캠 자켓 촬영장 자켓 촬영장 자켓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파란색 되게 좋아해요 약간 차가운 계열 색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오늘 조명도 되게 차갑게 해주셨는데 우리 희진 실장님 짝짱 짝짱맨 연이 몇살인데 그런 데 살을 생각하면서 한 거야? 아니요 근데 한시간이 hang up 너무 잘 익었거든요 이제 어디있는데 제가 주로 왜 아침에는 이런 애가 없는데 왜 있네 아침에는 이런 애가 없었어 세수 할 때 세수 할 때 이런 애가 없었어 권쌤이 너희 집 없잖아. 권쌤이 너희 집 없잖아. 다빈쌤도 없어. 다빈쌤도 없고. 지휘 형님도 없고. 이제 한번 모자 없이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저번에 되게 많은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어땠어요 촬영? 저요?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은 언제나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하니까 더 좋고. 오늘 제가 되게 다양한 감정 연기를 했는데. 하니의 찬 아이와. 어두운 아이와. 외롭고. 쓸쓸한 아이와. 미스테리아. 아이와. 외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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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고. 외롭고. 근뚜그로 Produ negrm 일본을 만족할 수 있는 도로. 외롭고. 오디오도 들어가야 되고. 오디오도 들어가야 되고. 아, 네. 아, 네. 눈이 있는 데서 이제 남자나 남자나 하고 싶다. 소리가 너무 많다. 웃음이もし 이 takiej 아니에요. 시동이 안 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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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독하게 해 우리들만의 영화에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베이비 오케이, 컷! 우리들만의 영화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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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켰죠? 안 돼! 안 돼! 춤! 안 돼! 안 돼! 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뭔가 이거 칠 때마다 뭔가 되게 나사 조이는 것 같지 않아요? 빠진 나사를 뭔가 이렇게 조이는 느낌 나사를 이렇게 빠진 나사를 조였다! 조였다! 어? 아직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운스가 되게 중요해요 바운스라 이게 되게 이게 이 춤이 그러니까 이 빠진 나사 춤 나 이거 나사 빠진 춤이라고 하니까 이 춤이 되게 바운스가 중요한데 이게 이게 제가 하 하 하 하 오 하 하 뭔가 되게 엄청 발랄하게 해주셔야 돼요 덩실 덩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제가 좋아하는 안무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 생각해보니 보기 puisqu K- пvl define 악역이라 악역이라 둘 두 두 영 악역이라 도 오. 감사합니다.